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능력자 배틀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얘들아 능력을 고르면 돼 오 자 나는 역시 멋있는 번개를 해봐야지 나는 뭐 할 거야 나는 풀 해야지 번개를 하고 이게 돈을 벌어서 능력을 사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고 얘들아 너네들 로블록스 지를 거야? 아니 안 지를 거야? 그러면 좀 맞아야겠네 뭐? 자 오케이 현질 완료 바로 초반부터 와 엄청 많아 돈이 쫙쫙쫙쫙 벌린다 너네들은 무자분으로 할 생각인가 봐? 그러다가 나한테 엄청 맞을 텐데 너네나 너 대체 얼마 있는 거야? 나 무제한 샀어 아니 리아야 큰일났어 저게 번개 녀석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범계 3층을 쌓았어 응 끝났어 드로퍼 천장까지 됐다 게임 시작한지 단 1분 30초 만에 모든 스킬을 다 배웠다 자 그러면은 바로 쳐들어가 볼까? 얘들아 어딨어 너네 어디야? 나 불의 지역 그걸 순순히 말하다니 바로 불지역으로 가서 괴롭혀줘야지 내가 불이야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네 불지역을 순순히 말했겠다 그냥 이런 걸 쉽지 않아 바로 번개 사슬로 묶어버린 다음에 번개 공격 도망쳐 도망쳐 어딜 도망가 얘 번개 펀치나 맞아? 미안해 우르르 폭발 폭발 근데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번개 라이트 번개 속도 난 빛보다 빠르다 번개 사슬 못 맞추는데 얘가?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 어디야 빨리 말해 미호우네 집이 어디냐고 말 말하지 못해 나 불 찾았다 불의 스킬 어떻게 쓴 거야 리아야 찾았다 점프하면 그만이지 쳐 쳐 쳐 리아야 대체 능력 어떻게 얻은 거야 나도 알려줘 뒤에 스킬을 배운 거야 이렇게 에이그 에이그 그런 공격으로 난 이길 수 있을 거 같아 이 녀석 괴롭히지 마 나는 현질을 했다고 알겠어? 같이 함께 싸우면 될지도 몰라 가자 에이그 에이그 이런 잠바리 녀석들 지금 도망치는 거야? 아 가까이 오지 못할걸 내 번개 속도로 피하면 그만이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려고 해? 감히? 이번엔 다크 능력을 한번 얻어볼게요 다크 능력 좋으려나? 지금은 쪼레비란 말이야 빨리 이제 성장을 해야겠어 캐시를 질러서 말이야 또? 또? 무자본들을 좀 괴롭혀줘야 제맛이란 말이야 무자본들이 나를 때리려고 해? 안 되겠다 그러면 지금 더 성장하기 전에 때리러 가야겠다 그렇구나 그게 될까? 다크야 다크 서로 옆집 지옥불 안 돼 들어오지마 안 돼 지옥불 이 녀석들이 감히 우리 집에 왔어? 미스킬 쫄더라 다크빔 오 내 스킬이 뺏겼어 지옥불 다크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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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불 우리 왜 당장 나가 이대로 가다가는 안 돼 다크빔 지옥불 이대로 가다가는 죽어버릴 수도 몰라 안 돼 드디어 복수했다 야 네 돈 쫄더라 너네들 꽤나 강해졌는데 이제 한 번 싸워볼까? 누가 최고인지 겨뤄볼 시간이구만? 혼내켜 줄 거야 화염빔 너는 아까부터 왜 이렇게 까불어? 어딨어? 일로와 일로와 혼내켜주게 화염빔 오오 새로운 거 배웠네 화염빔 어딨어? 사 RPM 으흐흑 화임 삐익 나 화났어어업 화엄 기득 오 구독 리오야 나와봐 놀아줄께 그래 니가 안간다면 내가 들어갈까? 아니 내가 갈 건데? 열어줄게 한번 놀러와 들어와 들어와 나와 나와 아니 들어와 들어와 들어갈까? 아 농담 농담 내가 낚일 줄 알고 너는 안 되겠다 농담 농담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죽어라 큰일 날리기 어 뭐야 리아 문 열어주게? 아니 문 열어줘 앞으로 와 문 앞으로 문 좀 열어줘 너 이제 큰일 났음 나 이제 돈 버는 거 짱 많음 손 좀 내줘야겠네 그래도 큰일 났다고 하니까 열 받네 어떻게 들어올 건데? 멍청해 블랙홀로 널 끌어당기면 되지 어 집에 안에 있으면 어떻게 어 죽일 수 있어? 아 이거 다크가 엄청 좋네 죽일 수 있어? 저거 너무 사기야 블랙홀로 끌어당긴 다음에 다크가 오우 이녀석이 taku 실패 너는 안 되겠다 지구죽 까지 쫓아가야겠다 응 여기 숨으면 어찌해주 어찌 젤 bajo 어찌 젤 어찌 젤 어찌 나는 안되겠다 혼좀 내켜야겠네 이제 죽여져 지금이야 커져서 잉혀맨은 뒤통수쳐 어딨어? 잉혀맨은 지금 나 죽였다 그 기술이 도대체 뭐야 기능이 뭐야? 올라갈 수 있구나 이런식으로 내부화염 좋아보이네 리아야 안돼! 그건 우리 일종만이 쓸 수 있는 스킬이란 말이야 이렇게 나보다 더 잘 쓰면 어떡해 이혼의 집 놀러가야겠다 뭐? 우리집은 어떻게 들어올건데 이렇게 아아 화염기둥 아아 내부화염 네 절대 안죽지 블랙홀 아아 땅에무동 화염 땅탕에 화염기둥 지구운사 아아 아아 이혼을 못질렀다 드디어 저 현질머신을 없앴군 대단하구만 내가 졌다 현질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만 문을 열겠다 우리집 와서 우리 능력을 가져가라 너네한테 선물을 해주겠다 드디어 선물을 해주는구만 내가 졌다 드디어 난리였구만 모두 들어와서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집에 와서 능력을 가져가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 가져가세요 아닙니다 다 가져가세요 음 맛있군 능력이 아주 맛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고 그anal 우와 가져가세요 아이고 블랙홀 정석들의 가두는데 성공했다 미안하지만 이 스킬 중 하나인 승관 이동을 배웠지 승관이동은 밖을 못나간다 거짓말 치지마 거짓말 치지마 그것이 40입니다 제가 나가는걸 보여주지 여러분 다 해봐라 제 집이 감옥이 되어서 저 능력자 두 명을 가둬버렸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걸? 열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능력자가 되어서 전투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 안녕 좋아요 안녕